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괴랄한 방법으로 딸을 괴롭히는 아니 제가 봤을 땐 이거 딸내미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튼 그런 거지같은 아짐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딸아이를 암살하려는 엄마 원지 그냥 지가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징징거리는 딸 제가요 딸 때문에 도대체 뭘 어쩌면 좋을지 지금 고민인데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객관적으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말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 가끔 대화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숟가락으로 쇠걱는 소리를 따각딱각 내면서 먹으면 딸이 저한테 화를 내요 엄마 그거 좀 하지마 듣기 싫어 어? 왜? 외기는 뭔 왜야 그냥 쇠걱기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 나도 그거 싫다 쇠걱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근데 사람이 밥을 먹다 보면 냄비에 숟가락이 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다 참고 먹는 거지 왜 화를 내냐 아니 그냥 엄마가 조심 좀 하고 먹으면 안 돼 아무리 싫어도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식기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네 편의에 모두 사람이 맞춰줄 수가 있겠냐 엄마도 쇠걱는 소리 싫어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아니 그냥 내가 싫다고 조금만 조심히 먹으면 되는 건데 엄마는 맨날 냄비를 벅벅 쳐 긁으니까 소리가 나잖아 아니 밥 먹을 때 어떻게 숟가락을 아예 안 닿게 먹냐 어? 어디 꼴? 좀 싫다면 하지마 나는 안 내잖아 봐봐 막 이러면서 성질 오지게 내고 밥 먹던 거 숟가락 딱 내려놓고 그냥 가버려요 또 저희 딸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평생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아 좀 또 시작이야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미 다 지난 걸 이야기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아니 나는 그냥 그때가 후회가 되니까 말하는 거지 또 너한테 미안해서 사과도 할 겸 겸사겸사 말하는 거기도 하고 아 됐고 나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맨날 이래 어쩌자는 거야 뭘? 할 거면 그냥 엄마 속으로 하든가 아니 네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냐? 옛날 이야기들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추억인데 그거 꽁꽁 숨겨가지고 뭐가 좋다고 그러냐? 아니 엄마 추억이고 나발이고 내가 그냥 듣기가 싫다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엄마 술 마셨어? 남이 듣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냐고 내가 듣기 싫다잖아 듣기가 싫다잖아 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 안 할 수는 없다 사람이 그 지나온 날들은 다 추억이고 역사니까 어? 너 우리나라가 과거에 안 좋은 일 있었다고 그 역사를 덮어버리고 꽁꽁 숨겨두지 않고 학교에서도 봐라 역사 다 필수로 배우고 그러잖아 엄마 미쳤어? 어? 여기서 역사가 왜 나와? 지금 이게 역사랑 같냐고 구질구질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 그리고 역사고 뭐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내가 듣기 싫다고 내가 남이 듣기 싫다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왜 이래 자꾸 아니 그럼 나는 엄마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별것도 아닌 거 듣기 싫다고 이렇게 오지게 짜증내고 성질을 내야 직성이 풀리냐?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말이죠 맨날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내가 그냥 듣기 싫다 이런 말 말고 정확한 이유 지가 왜 그걸 듣기 싫은지 그 이유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나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듣기 싫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 얘가요 평소 어휘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유독 싫다는 말을 할 때 어린애처럼 그냥 싫으니까 하지마 이런 말만 하면서 짜증을 내니까 징징거리기나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걸까요?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줘봐요 이 아줌마 미친 것 같은데 댓글 1번 아줌마 저기 아줌마 취미가 혹시 딸내미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미쳤으면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지금 봐봐 아줌마 때문에 딸내미가 병원 갈게 생겼잖아 네가 가야 되는데 2번 취미가 딸내미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설명까지 해가면서 하니까 짜증이 나는 듯해요 물론 나라도 개 짜증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줌마 네가 병원을 가면 돼요 3번 지금 글을 보니까 써니는 논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우기기 대장이구만? 제발 부탁이니까 너나 그만 징징거려요 딸 좀 그만 괴롭히라고 아니 듣기 싫대잖아 어? 이 미친 옆에 내가 기꾸냥이 전봇대를 쳐박았나 어허? 야 사람 괴롭히니까 즐겁냐? 기분 좋아? 싸 패야 뭐야 이거? 내 댓글 아우씨 말투 좀 봐라 개 저렴 그 자체다 저렴? 웃기고 자빠졌네 정확한 팩트 아니지 맞는 말이 그래 정확한 팩트이잖아 맞는 말이니까 반박할 말은 안 떠오르고 굳이 꼬투리 잡는 게 저렴이랄지 끌 끌 끌 끌 끌 3번 지랑 의견 좀 따르면 싸 패 드립이나 치고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이 더 설친다니까 아우 저렴해 이거는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싸 패 같으니까 싸 패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싸 패세요? 3번 아니 듣는 사람이 싫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다는 엄마라니 정말 싫다 이거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일 거야 숟가락 소리 듣기 싫지? 엄마도 듣기 싫은데 밥을 먹다 보니까 소리가 나네 엄마도 조심을 할 테니까 우리 딸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실수를 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 딸도 이해를 해주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도 그래 그냥 이거 보니까 추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온갖 그지 같은 불평 불만에 그래서 내가 옳았다 이런 자기 합리화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어하지 4번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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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고집을 풀이고 부리고 하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 뭐라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과거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더 적지 않나? 헐 이해가 안 되네 5번 와 이 아줌마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만약 우리 엄마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오지게 부끄러웠을 거야 봐봐 다른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 쇠소리 오지게 나게 벅벅 긁어댈 것 같고 말도 가려서 못하는 것 같은데 어이구 얼마나 쪽팔릴까 6번 엄마가 좀 아니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너 인지능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엄청났게 나올 거예요 분명해요 7번 네가 싫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냐? 라니 와 뭐 이런 거지같은 소리가 다 있냐 진짜 헐 싫다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안 하면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 어? 이거 시비 거는 거예요 뭐요? 지가 싫다는 행동 계속 해가지고 남한테 스트레스 주면서 반대로 지가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는 또 싫다 이거 아니야 야 이 아줌마 아무래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너무 짙은 것 같은데 남이 싫다는 감정에 절대 공감 못하는 거 와 진짜 소름이다 어쩜 좋냐 이거 8번 아이씨 진짜 너무 싫다 참박하게 냄비 바닥 숟가락으로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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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긁어가며 처먹는 것도 싫고 구질구질 추억패이랍시고 옛날 일 주워 섬기는 것도 싫고 그 와중에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딸이 하지 말라는 짓 옛날 이야기 한다는 이 뭐 대가리 낯선 빠진 소리야 미안하니까 한다고 헐 모든 지난 일 다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뭐 거지같은 흑약사나 기억하기도 싫은 것들 그런 것들만 굳이 언급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겨우 이것도 못 알아쳐먹고 딸 좀 욕해 주세요 이러면서 글 쓰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그냥 주옥같고 가관이다 이 아줌마 저기요 제가 봤을 때 아줌마는 말이죠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쓰니 따님은 시종일관 단호하게 긁지 마라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되레 징징거리는 건 자기 의견 한마디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가며 듣기 싫게 우는 소리만 하는 걸 우리는 징징거린다라고 하죠 바로 지금 너 아줌마처럼 말이죠 10번 아니 듣기 싫은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말라는 건데 무슨 역사까지 튀어나오고 난리야 또라이야 아니면 뭐 아줌마 옛날 일제감정기 때 만세 좀 불렀던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타인의 거부와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능이에요 타인이 싫다고 하면 그걸 수용하고 안 해야죠 사람인데 심지어 위에 두 개 나온 저 예시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니까 어? 아니 그래도 남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공감 공감 이건 말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이라고요 지능 공부를 잘한다고 지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그 지능이 높아야죠 공부는 거기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거고 말입니다 님은 그냥 사회적 지능 부족으로 인한 남의 싫은 소리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거부 거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반드시 꼭 고치세요 안 그러면 너 남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12번 어? 아니 듣기 싫은 거 그 자체가 이유인데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13번 우와 나아준 엄마만 아니면 바로 아구창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님 뭐예요? 떠나이세요? 딸을 잡아먹고 있네 헐 이야 진짜 짜증나죠 장난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좋아야 장난인 건데 물론 뭐 상대방 파악을 못하고 장난을 쳤다가 정색을 빨았을 때 안 하면 됩니다 한 번 그런 거는 실수죠 그런데 싫어하는 걸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는 그거는 장난도 아니고 사이코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유가 괴롭히는 거요 그리고 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술버릇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술버릇인데 진짜 때려 죽여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차라리 술 먹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핏덕을 만들어가지고 고쳐본 적도 있고요 한 두 번 한 번은 한 번만에 고쳤고 또 한 번은 한 세 번 반복하니까 싹 고쳐지더라고 지들도 쪽팔린 거야 처음에 실수 한두 번 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거든요 내가 어찌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은 팹니다 그러면 다음날 쪽팔리니까 기억난다 소리 못하거든 근데 분명 기억나 표정 보면 보여 아무튼 그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오래된 저희 팬분들 중에 몇 분이 핫살림 사람 때린 적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네 이러실 수 있는데 사람 말은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팼다 이거예요 사람은 아무튼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옆에 있으면 진짜 확 찢어버리고 싶죠 쓴이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